1 여기 조심, 퓨 나운난다 이거 이해도 보호막 생기네 쓰레쉬 이해도 보호막 생겨 좋은데? 봐봐 아 슈방 상대방한테 써야돼 상대방한테 맞춰야돼 특성 특성 아 쿨이었네 뭐임? 아니 생선거니까 바텀 유적 아니네 얘 쿨이 있네 쿨이 쿨이 30초로 나 아 데티야 CS좀 먹어라 이거 먹어라 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도 방금 스킬샷 다 맞췄어요 형 이거 봐봐 이게 보호막 생기네 이렇게 아 스킬을 맞춰야되나 성대방 아 내 특성을 읽어봐봐 너 허겔 회장이냐? 아니 내 특성을 읽어보라니까 대티야 허겔 회장이요? 아니 아이 슈방 상대방을 맞춰야되는거네 무조건 그니까 허겔이냐구요 아니 허겔이라니 허겔 회장이신데 응 아 아 아 아 아 아 형 아니면 제 산스파라일드 제 존나 잘하고자 제 껴서 하든가 제 끼면은 절대로 안정 신축하면 받아줄걸 봐봐 나 보호막 생긴다 봐봐 생겼지 피 안달았잖아 두 명 다 맞췄는데 아 좋은데? 나쁘지 않아 그 뭐 특성이야? 어 특성 쓰레쉬는 이제 이거 들어야 되겠네 이거 와드 안지워도 안보이거든 내 여기 숨어있는거? 어 안보여 그냥 이 와드가 쓰레기되는거야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는거야 시야가 안밝혀져 지금 나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지우면 지우면 이득인데 후반에는 안지워도 된다 이거야 얘네 여기 숨어있는지 모르니까 아 뉴틀걸리는데 지우면 근데 방금은 지워도 낫다 방금은 지워도 낫다 아 까비야 급우 급우 왔나본데? 뭐 14대티야 14대티였으면 맞췄어 누나 카드 강화 실패 역시 16대티는 약해졌어 급우 왔다 100%야 뭐야 이거 스킬 샷으로 열광 안 올라가는데? 열광 안 올라가는데? 아닐걸? 아니야 W는 왜 안올랐어 근데 원래 2스택이 아니 스택이 안올랐다 W는 광역기라서 안되는거 아니야? W는 광역기라서 안되는거 아니야? 고맙다 고맙다 비전도 열광 안오른데? 어? 아 이거 내가 졌으면 형 살았는데? 아 진짜 데스티니 아 아 슈방 아 슈방 그냥 퇴물새끼 그냥 뭐하는거야 퇴물이네 퇴물 아 뭐하는구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갱제랑 뭐가 달라요 저 새끼가 어? 흠 이거 이거 14대스티니였으면 앞에서 구부궁 맞아줬어 플래시로 맞았어도 똑같아 스읍 패크여 아 뭐야 이 맞췄시면 잡았으면 잃어버리고 뭐해 뭐야 뭐야 와 바쁘게 아싸 갱제형 죽었다 야 근데 르블랑 뭔가 약한거같은데? 그니까 르블랑이 날 해봤거든? 그니까 저거를 이제 원래 Q 인장을 터뜨리는거잖아 그니까 Q, W 이런식으로 했잖아 Q, R 이렇게 근데 이제 W랑 E를 먼저 맞추고 Q를 맞춰야돼 뭔지 모르겠다 거꾸로 봐봐 애가 이게, 이게 보라색 되지? 한 번에 다쳐지는거 뭐야? 보라색이 됐을때 형이 스킬이 맞으면 존나 아픈거야 형 몸에 보라색이 됐을때 모르겠네 아 시방 설명 안해줘 형 진짜 그냥, 그냥 죽으면 돼 형 얘 플래시있다 뭐야 와 저거 99년생 제 스킬이었으면 잡았는데 아 그러네 모든 스킬의 인장 다 승이네 아 스킬을 맞고 형 빼야돼? 내가 직접 납뎌 때가 왔군 아 아 아 도마를 터르마 덜어려는 거 아니냐 이거 필요하냐 더블키린가? 형 내가 간다? 아 그냥 칼로만 노릴걸 나 이거 루시안 안 노리면 질 줄 알았어 아예 미안 어? 어? 어메, 몬다스인데? 뭐야 챔피언은 안보이고 마드는 보이네 넌 박물관에 나 올리는 구닥다리야 너 방송 안켰냐? 다 깡냐 농룡지 왜? 연파 너는 왜 처먹어서 살이 안치냐 어허허허 살이 쪄 나처럼 안치잖아 2년동안 10클로 쪘어 카르마가 없고 왔었나? 뭐야 그부 왔어 그부 온다 형 나 미드가 싸우지마 미드가는 중 싸우면 개망청 간다 우리 누구 풀 안빠졌거든 둘 다 플래스 있어 뭐야 뭐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건 간다 뭐 준비해 여기있는거 모르거든 떨었다 뭐야 방금 글로벌랑 글로벌 그거라는데 글로벌이라고 저게? 탑이랑 도대 있다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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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그러면은 바텀에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르블랑이 스킬써서 죽일수도 있네 시야만 있으면 들어가지는건가? 몰라 근데 뭐 저거 글로벌이라 확보 아 환영 스킬대미가 없데 페이크용이래 아 뭐야 자꾸 패드에 못듣어 뭐 나보고 헤리를 하는거야? 왜? 저거 처먹었다고? 마음도 쓰레기네 그냥 그냥 진짜 십삭 이렇게 돼 뭐야 뭔 소리야 대박 애들 온다 애들 오는데? 바짝 뜰까? 뭐야 르블랑도 안 돼 오우 갑자야 갑자 데미지 없대 데미지 없는거야 데미지 없어 오우 진짜 무서웠어 엇 ㅋㅋ 갱제 중조를 싫어합니다 쟤도 너무 호그같이 하는 경향이였어 까비야 끌 수 있었는데 15데스틴이었으면 끌었다 아 또 무슨 소리야 형 이제 와드 때려서 피 흡 안된다 왜? 바뀌었어 원래 와드 때리면은 한타할 때 와드 때리면 피 흡 됐잖아 피 흡 안돼 이제 누가 만든 모드야 어? 뭔 소리야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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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박아 얘네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잘 박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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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룩 나오는데 일룩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거 이래 괴로운 와드 길고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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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있잖아 이리로 와봐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아 근데 바텀 저거 어떻게 막지? 버려버려 아니 이거 한 3일 묵혀둔 닭병병이에요 아닌가 방금 치킨 뭔가 이거 치킨?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어 아 정골로 먹기 겁나 빡세 소맹이 겁나 나와 흘린거야? 응 흘린거야 맑이 접을 마고 저거 일찍 딱 맞고 저거 일찍 저거 일찍 르블랑 쓰레기 된거 같네 데티야 너 쓰레쉬 여기 못하냐 자 이 전소면 좀 하는거지 르블랑 끊은거 보여줘? 저거 돌아가는거 프리라서 이제 프리 드리나 싶거든 말하는대로 끊으니까 죄송합니다 르블랑 W에 0.25초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바로 못 돌아가 이거 한번 가볼까 새로운템 근데 이거 생각보다 별로야 이거 이거 좋은거 같던데? 아니야 이거 안좋아 아니 쓰레쉬한테 별로 안좋아 그니까 이게 카르마, 잡나, 나미 이런 애들 전용 캐릭터용이고 쓰레쉬한테 별로 안좋아 쓰레기 범위야 넓긴 한데 이게 내가 알기로 터지는데 2.5초라서 너무 오래 걸려 터지는데 이게 너무 오래걸리잖아 이게 이게 2.5초가 아니라 한 1초였으면은 내 아이템을 가겠는데 안좋아 생각보다 이렇게 따지면 솔라리도 개좋아 야 이야 아 시야 큰 안맞았어 키우 맞춘서 졌다 햇박춘다 존나 매든불가기였는데 그치? 어 까비 슬리스틴 음 딜량 보나봐 1등이지 내가